네, 앞으로 더 뜨거워질 테마 기대주, 은행주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은행주에게는 수혜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적도 좋아요. 그렇죠. 우리 앵커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에는 미국 시장에서 CPI가 지수가 올랐잖아요.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은행주가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니까, 결국은 계좌에 은행주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과거에 우리 봉콘에서 어떤 종목을 추천드렸죠? 기억나시나요?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지방은행 몇 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DGB금융지주, 비행기금융지주가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그 얘기를 듣고 투자하신 분들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금융주는 지속적으로 또 금리 인상 있는 부분이 예상이 되고, 특히 3월 달에 FMC 50pp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블라드 총재인가요? 그분이 100pp 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건 금리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의 예대 마진 이런 부분의 증가에 의해서 결국은 은행주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은행주 전체적으로 최근 흐름이 좋았는데,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주 섹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는데, 몇 가지 종목만 좀 꼽아주시죠. 네, 흐름 한번 보죠. 한번 제가 지금 화면을 열어놨는데요. 기본적인 종목 3개 봐야 되겠죠. 하나금융지주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요. 전일 뭐 이렇게 은봉이 살짝 나왔지만, 오늘 좀 강하게 가잖아요. 자, 밑에 보시면은, 밑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주 하나금융지주 흐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거점 덜파, 그리고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 빠지네요. 왜 빠졌을까요? 블락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을 보시면은 흐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DGB금융지주 하나 볼까요? 네, 시간이 좀 되니까 보겠습니다.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주가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DGB금융지주도 올라와주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BNK, BNK금융지주, 이런 종목도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중은행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주도 세 개를 봤는데 흐름이 좋잖아요, 그죠? 그중에 조금 약한 게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어쨌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주목해봐야 하면 좋을 종목들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하나금융지주 갖고 계신 분이나 KB금융 갖고 계신 분들 보유,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금융지주가 빠졌잖아요, 그죠? 그럼 더 관심이 가죠, 가격이 싸니까. 왜 그러냐면 블락딜 때문에 그래요. 블락딜이 나오게 되면 오늘 아침에 블락딜이 나와서 주가 빠졌죠. 원래 우리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의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작년에 지분이 15.1%였는데요, 9.3% 매각을 해서 5.8%가 남았어요. 이 5.8% 중에서 2.2%를 이번에 매각을 한 겁니다. 매각했고 남아있는 수량은 얼마 안 남았어요. 3.6%인데, 어쨌건 블락딜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가가 살짝 밀렸다. 이게 바로 매수 포인트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은행주들은 상승을 해 주는데, 해 주는데, 이거는 빠졌어요. 왜 블락딜, 블락딜은 일회성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종목 좀 따라가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라고 하면, 우리 금융주주를 매수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금융주주 아니더라도 어떤 종목을 갖고 있어도 저는 다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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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십시오. 금융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네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1만 5,100원인데요. 손절가만 제한하겠습니다. 1만 4천 원, 지켜주시고요. 상방량 2만 1천 원 보시고요. 중장기로 모아가시면 부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금융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일회성 이슈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는 우리 금융주주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좀 분할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만세. 4천 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테마인 이슈, 주식회사 각 부장, 과격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